미국 교도소에 수감 중인 한인수가 239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국제법제사법위 이정현 의원이 외교통상부로부터 받은 제외국민 해외 수감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10일 현재 해외에 수감되어 있는 한인수는 총 1399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은 한인이 수감되어 있는 국가는 일본으로 515명에 달했고 이어 중국 418명, 미국 239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범죄 유형으로는 마약사범이 237명으로 가장 많았고 살인 209명, 절도 135명으로 강력범죄가 많았습니다.